아 쉽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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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. 그러니까 코를 막고 이거 먹으면 맛이 안 느껴진다는 거잖아. 아 보여야겠다. 이왕 하는 김에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코도 막는 거예요. 어 좋아. 어디 있지? 안돼 안돼 안돼. 그렇다면 우리는 자 먹어라. 이거를 계속. 알았지? 너희들 나 지금 안 보인다고 놀리는 거 아니지? 안 보인 거 맞죠? 안 보인 거 맞죠? 안 보이고 냄새가 안 좋아. 자 그러면. 도와주세요. 자 갑니다. 자 어때요? 어때요? 맛이 느껴져요? 어때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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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럼 손이 맛있는데? 어 진짜요? 어 진짜? 그럼 이제 안대를 벗어보세요. 아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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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맵다고요? 진짜 신기하다. 코를 막으니까 맛이 안 느껴셨나 봐. 이거 드세요. 너무 매워. company. 선생님. 선생님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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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. 선생. 선생님. 그만 드세요. 그만. 삼촌. 삼촌. 이렇게 많으시면 안돼요.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돼요. 삼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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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촌이 좋아하는 영웅 스파이더맨. 스파이더맨처럼 못 떼요. 이렇게 하면. 뭐라고요? 못 떼요? 네. 그럼 안 되잖아요. 빨리 뱉어. 뱉어.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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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벌써 끝났어! 스트레스! 그럼 시달리부터 사장님이 쏜 달을 확인해 볼까요? 그래그래 이순진님이 그러셨어 매운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핑키핑키님이 종이에 짜증났던 일을 접고 찢어버려요 라고 해주셨어요 나는 이거 마음에 드는데 이거 나 집중했어 봐봐 종이에 스트레스를 쓰고 뛰자! 뛰자! 와!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 기분 좋아져! 스트레스 안 풍기고 있어 그럼 이제 전화 먹기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? 그렇죠! 오늘 판맨 중에 좋습니다 네 판타자 편의점입니다 네 사장님 오늘 당첨자 고르셨다고요? 오늘 당첨자는 이 피백삼촌이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답변을 보내주신 핑키핑키님 오늘의 스타맨은 오늘의 스타맨은 성영이 나야야 나도 해보고 싶어서 스타맨 나 하고싶었는데 오랜만에 해봅니다 자 시작! 사장님이 쏜다 핑키핑키님께 돌아갈 선물은 바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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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스탑! 스타맨은 라면 당첨! 아오케 탈 utilis기 컷라면을 드려줍니다 어우, 벌써 시간이 지났어. 나 갈게요, 안녕! 어, 다니아 잘가! 그래, 탈 etme. 미니 precision novel 맞다 우리 선생님께 받아, 해가 만들어 lacimpe kill thing 그래 그냥 먹는걸로 푸는거지 뭐 이게 왜 안되지? 음 맛있어 먹는걸로 푸는게 역시 짱이야 오늘 청소할 때 왜이렇게 많은거야?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다다판다다 근데 다다다 내 이름은 판다 판다판다 판다 송방송 판다다 판다판다 판다 진짜요? 다 팔아요?